자 두 분은 옥정우씨와 양현, 양월숙씨를 공감시켜주셔서 자 인기상에는 김태양 가수, 인교가수님께서 수색을 해주시겠습니다. 자 인기상, 위사람은 2015년도 오늘 클럽에서 주최한 2008년 시식 노래사람에서 위와 같은 표시한 선조를 입상하기에 2, 3장을 드립니다.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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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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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살짝 이렇게 하겠습니다. 살짝 김태영 선생님이 수고하셨습니다. 자 이현수 홀수산 갑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장려산. 장려산 갑니다. 장려산에는 한 분 이였습니다. 이봉춘 수사무엔 임수병 씨가 해주시겠습니다. 임영춘입니다. 3.3 수상에는 임수경씨였습니다. 이어서 우수상 갑니다. 우수상 수상씨에는 이동연준 자취위원장에게 하시겠습니다. 우수상! 이수경! 이수경 씨! 이수경 씨 안계시며? 네! 자! 그러면! 잠깐만! 잠깐만! 1.3 수상 2.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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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상 1.3 수상 2.3 수상 2.3 수상 2.3 수상 3.3 수상 2.3 수상 3.3 수상 3.3 수상 3.3 수상 3.3 수상 2.3 수상 2.3 수상 3.4 수상 2.3 수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대상의 앵컬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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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